요즘 비트코인 시장이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각자 본인에 맞는 다양한 매매법들이 있을텐데요. 이 매매법만 사용해 6개월 만에 800%의 수익을 올린 매매법이 있어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거래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던 고인물 지표와는 다른 신선하면서도 손익비 좋은 매매법입니다. 이 매매법은 주식, 비트코인 등 시장 참여자가 많은 종목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트레이딩뷰 사이트로 이동 후 잭VNK가 만든 스모스 하이키나시캔들 V1을 선택해 줍니다. 이 지표는 다른건 조정하지 않고 윙 옆에 네모 박스를 누르시고 불투명성을 0으로 낮춰주세요. 다음으로 추가할 지표는 론썸더블루가 만든 커뮬레티브 델타 볼륨을 추가해 주시고 인풋으로 들어가 하이키나시캔들은 체크 해제해 준 후 SMA50을 선택해 줍니다. 색상은 눈에 잘 띄게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STC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비슷한 지표로 많은 사람들이 MACD를 사용하는데 STC 지표는 MACD와 비슷하지만 MACD의 단점인 느린 반응을 개선한 보조 지표라고 합니다. 한계의 선으로 되어 있어 MACD보다 보기가 더 편하고 MACD는 반응이 느려 변동성이 큰 코인 차트에서는 STC 지표가 더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제 차트에서 종목 옆에 있는 눈 모양을 누르면 캔들을 숨길 수 있는데 이걸 눌러 캔들을 잠시 숨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세팅은 완성입니다. 먼저 롱 진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스모스 하이키나시캔들이 초록색인지 확인합니다. 두번째 CDV가 SMA50 위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 STC 라인이 초록색이고 80 위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되었을 때가 진입 타점입니다. 세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되었다면 종목 옆에 눈 모양을 다시 눌러 처음에 숨겨놓은 캔들을 다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스모스 하이키나시캔들이 초록색이 뜨면 진입 준비를 해줍니다. 첫번째 초록색 신호가 뜨고 그 다음 뽕 마감할 때 진입해줄건데요. CDV도 50 SMA 위에 위치해 있고 STC도 녹색선으로 표시되고 80 위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롱 진입 타점인데요. 소닉비는 1대 1점으로 설정해줍니다. 손절 라인은 전접점 또는 전접점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스모스 하이키나시 캔들 라인으로 손절 라인 잡아주시고 소닉비는 1대 1.5로 설정해줍니다. 손절가 대비 1.5배 구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입절할 수 있도록 스탑 로스 걸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숏 진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스모스 하이키나시 캔들이 빨간색인지 확인합니다. 두번째 CDV가 SMA 50선 아래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 STC 라인이 빨간색이고 20 아래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숏 포지션도 동일하게 모든 조건이 성립할 때 진입해줍니다. 스모스 하이키나시 캔들이 빨간색이 뜨면 진입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봉에 연속으로 빨간색이 뜬 후 CDV는 50 SMA 아래에 위치해 있고 STC도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20 아래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닉비는 1대 1.5로 설정하고 기다리다보면 여기서 입절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롱숏 예시를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모스 하이키나시 캔들이 초록색이 뜬 후 STC는 초록색 선이고 80 위에 위치해 있지만 CDV를 확인해 보니 SMA 50 아래쪽 선에 걸쳐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줍니다. CDV가 51선 위로 올라오면서 모든 롱 포지션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종목 옆에 눈 모양을 눌러 숨겨놨던 캔들을 다시 불러오고 종가 마감될 때 진입하고 손절 라인은 전저점으로 잡고 손익비는 1대 1.5로 설정해줍니다. 이렇게 롱 익저로 조금 기다리니 숏 진입 타점이 나오는데요. 스모스 하이키나시 캔들이 빨간색이 뜨면 진입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봉에 연속으로 빨간색이 뜬 후 CDV는 50 SMA 아래에 위치해 있고 STC도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20 아래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숏 타점이고 손절 라인은 전저점과의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으므로 스모스 하이키나시 캔들 라인으로 잡아줍니다. 손익비는 똑같이 1대 1.5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예시를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차트에 기본 캔들을 숨기는 이유는 차트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건데요. 차트를 보며 매매를 하다보면 평소 습관과 겹쳐 머뭇거리다가 잘못된 진입을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백테스팅 결과 승률은 62% 수익률은 820%가 나왔네요. 세 가지 진입 조건이 완성했을 때 매매했을 경우 손익비 대비 정말 괜찮은 매매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전 매매 전에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테스트 후 적용시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매매하기 심심하신 분들이나 같이 정보 공유하실 분들은 아래 더보기에 오픈 채팅방 링크 올려두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 보내시고요. 구독해 주신 분들 100억 부자 되십시오.